자정이 넘어서 옆현내 손님들도 다 갔다. 옆현내 손님들이래야 어머니 한씨의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딸이며 며느리들이었다. 술들을 먹고 순옥에게는 아무 흥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떠들었다. 한씨는 그래도 며느리 순옥의 폐백을 받기는 받았다. 순옥이가 절을 하고 잠깐 고개를 들 때 한씨의 노려보는 눈살이 칼날과 같이 날카로움을 보고 순옥은 소름이 끼쳤으나 모든 최악의 경우를 다 예상한 순옥이라 놀라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인생 모험의 첫 구비언이 할 따름이었다. 순옥이가 제 방이요 신방인 건넌방에 온 것은 새로 한씨가 거진되어서였다. 인제 가서 자려문아 네 남편은 아직 안 왔느냐 하는 시어머니 한씨의 명령을 듣고 순옥은 소리안이 나게 문을 닫고 방으로 건너온 것이다. 방에는 자리가 깔려있었다. 병풍을 문쪽으로 치고 남 모본단 이불에 다홍깃이 40와트 전등빛의 빛빛같이 빛났다. 긴 베개 요광 자리끼 그리고 순옥이 자신의 몸에 걸린 노랑저고리 자주고름 자주끝동 다홍치마 쪽진 머리 순옥은 잠깐 제 모양을 체경에 비춰보고 무서운 듯이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시집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불 위에 펄쏙 주저앉았다. 2층장 3층장 의거리장들의 자개와 장식들이 어른어른하였다. 어머니 오빠 동생들 안선생 인원의 얼굴들이 떠나왔다 쓰러졌다 갔다. 허영은 아직도 안이 들어온다. 신문사 측들에게 끌려서 명월관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대청에 걸린 낡은 시계가 한시를 땡 친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인원이가 혼인선물로 사준 대리석 책상 시계가 책상 위에서 쬐깍쬐깍하는 소리가 들린다. 종묘 숯불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우수수하고 반자우에는 지가 바스럭대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한다. 순옥은 주발 뚜껑을 열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입이 쓰고 침이 걸다. 몸이 먼 길이나 걸은 것처럼 녹신하였다. 그러면서 신경은 마치 밤송이 모양으로 가시가 돋힌 것 같았다. 순옥은 여러 가지로 앉을 자리와 앉는 자세를 고쳐보았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는 아내는 앉아서 기다리는 법이라지. 하고 순옥은 남의 일처럼 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남편 그 말이 어려서는 정답고 아름다운 말로 들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순옥은 남편이라는 말에서 아무 감흥도 찾지 못하였다. 고양이들이 아웅거리고 어디로 지나간다. 또 바람소리가 우수수. 자동차의 사이렌이 무섭게 날카롭게 들린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칼에 돋구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네. 순옥은 안빈의 병원 간호부실이 그리웠다. 그리고는 삼청동 집이 그리웠다. 협이랑 윤희랑 정이랑 가지런히 누워서 자는 모양이 그리웠다. 순옥은 제가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을 생각해본다. 허영은 아직도 안이 들어온다. 순옥은 한 번 하품을 한다. 드러눕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면서 순옥은 베개를 본다. 엄청나게 높고 긴 베개다. 순옥은 무서운 듯이 그 베개를 이불로 덮어버린다. 그러할 때 순옥의 손이 금강석이 전등빛을 반사하여 눈이 부실만한 강한 광채를 바란다. 순옥은 손을 눈앞에 가까이 들고 반지를 들여다본다. 그 백금반지 곁에 넓적한 황금반지가 누런 빛을 바라고 있었다. 석순옥 이제 허영에게로 시집가니 남편이 병들거나 병신이 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던 서약이 생각난다. 시예배당 피 목사 비교장 보교 동창들. 순옥의 손가락에 혼인 반지를 끼우느라고 허둥거리던 허영의 손. 2시 5분 전이야. 하고 순옥의 눈이 책상 시계에 갔을 때 문 열어라 하고 혹이 있는 그러나 어음이 분명치 아니한 허영의 소리가 들린다. 네 하는 엄엄의 대답이 들리고 횡랑방 문 여는 소리가 난다. 안 돼 안 돼 들어 갔다가 가 하고 허영이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누구를 붙드는 소리가 들린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여보게 이 사람 달아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하고 허영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주무슈 하고 구두를 신은 채로 마르로 쿵쿵거리는 소리 안방에서는 대답이 없을 것이 물론이다. 어 이게 뭐야 뭐 두시를 친다 하고 쿵하고 주저앉아서 구두를 끄르는 모양이다. 순옥은 첫날 밤 세아씨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였다. 일어나 나가서 술 취한 남편을 붙들어 주는 것인지 요만하고 방 안에 앉았는 것인지를 순옥은 가만히 앉아서 입맛을 다시고 한숨을 쉬었다. 드르륵 건너방 창을 잡아 젖히고 나타나는 것은 가른 머리는 이마로 산산히 흘러내리고 얼굴은 해슥하고 눈은 거슴츠레하고 코는 찌그러지고 순옥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해에 벌린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고개는 껍질만이 붙은 듯이 건들먹거리고 칼라와 넥타이는 제껴지고 찌그러지고 두 팔은 중풍한 모양으로 늘어지고 그리고 오장이 뒤집힐 듯한 술 냄새를 푸푸 뿜고 게다가 싱글벙글 얼빠진 웃음을 띄우고 순옥은 이 도무지 처음 보는 광경에 전신이 화석이 되는 것 같았다. 허영은 그래도 문을 닫을 정신은 남아서 덧문까지 끙끙대면서 닫아걸고 휙 돌아서서 애투와 모닝코트를 벗어 운목에 동댕이를 치고 아! 순옥씨! 하고 순옥에게 달려들어 순옥의 목을 껴안고 순옥의 입에다 술냄새 나는 입을 비빈다. 첫 키스 이것은 남편된 허영이 십년 적공으로 싸워 얻은 정당한 권리다. 순옥은 뿌리칠 수도 없었다. 순옥이가 숨이 막히도록 또 오장이 뒤집히도록 허영은 그 술 냄새를 순옥의 코와 입에 불어넣은 뒤에야 고개를 들어 팔에 안긴 순옥의 실심한 듯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순옥씨! 당신이 이를테면 순옥씨란 말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석순옥씨란 말이냐? 말이야? 하하하! 하고는 또 한 번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또 순옥씨라니! 이제는 순옥이지 내 아나닌까? 마누라닌까? 여보 마누라! 허허! 하고는 고개를 번쩍 들면서 아 참! 여보게! 이 사람! 허! 이 사람 어디 갔나? 여보게! 누굴 부르세요? 이것은 순옥의 첫 말이다. 아! 허! 아! 이 사람! 누구 말씀이요? 하하하! 우리 처남! 우리 처남! 우리 처남 말이야! 허! 허! 음! 이 사람이 갓군! 이제 옷 벗으시고 주무세요! 순옥은 간호부가 환자 간호하듯 하지? 하고 인원에게 말한 것을 생각한다. 여보! 마누라! 네? 우리가 혼인했어? 했죠. 음! 그렇지! 응! 여보! 네? 나! 뿔! 순옥은 물그릇을 들어서 허영의 입에 데워주었다. 허영은 물그릇에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벌컥벌컥 아까 순옥이가 한 모금 마시고 남긴 물 한 그릇을 다 마셔버렸다. 그렇게 물을 먹고 나서는 주먹으로 입을 씻고 드러눕고는 옷이며 양말이며 모두 아무렇게나 벗어 동댕이를 치고 자리에 들었다. 순옥이가 남편의 옷을 걸 것을 걸고 개킬 것은 개키고 앉았을 때 허영은 무어라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며 난잡한 순옥은 허영의 이때 언행을 이렇게 생각하였다. 눈치로 순옥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다리를 바둥거려서 이불을 차 젖히고 여보 하고 순옥이 돌아 자리에 들기를 재촉하다가 미처 고개도 쳐들 사이도 없이 웨익 웨익 하고 도르기를 시작한다. 순옥은 양말게 기던 것을 놓고 얼른 요강을 허영의 입에 들이대었으나 벌써 베개와 요아 이불 한편 기세는 누렇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산란이 쏟아져 버리고 말았다. 이를 어째? 하고 순옥은 요강을 탁 놓고 낯살을 찌푸렸으나 다음 순간에 순옥은 간호부의 평정한 직업 심리로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순옥은 얼른 일어나서 물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물을 떠다가 남편에게 양치질 물을 주려는 것이나 달도 없는 3월 초생밤은 지척을 구별할 수가 없이 어두웠고 게다가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순옥은 아까 낮에 건넘방 동쪽 종묘단 밑으로 우물이 있던 것을 기억하고 더듬더듬 그것을 찾아서 소리 안이 나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두레박질을 하여서 물을 떴다. 물과 바람이 모두 순옥의 고난 몸을 오싹하게 하였다. 물을 떠다가 남편을 양치질을 시키고 다른 자리를 버려서 깔고 남편을 그리로 옮겨 눕히고 그리고는 토한 것 묻은 베갯닛과 욯닛을 소리 안이 나게 뜯어서 우물로 안고 가서 소리 안이 나게 지르잡아 가지고 들어왔다. 그동안의 허영은 벌써 쿨쿨 잠이 들었다. 고개를 젖히고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골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처럼 탐나던 순옥이가 곁에 있는 것도 잊어버린 듯이 순옥은 방 안에 냄새를 뽑느라고 문을 방식 열어 잡고 섰다가 잠든 사람에게 바람이 너무 찰 것 같아서 닫아버렸다. 또 설사 아무리 문을 열어놓아서 냄새를 내어 보낸다 하더라도 허영의 코와 입에서 끊임없이 악취가 내뿜는 동안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순옥은 생각하였다. 순옥은 물에 젖어서 시린 손을 제 무릎 밑에 집어넣고 장에다가 등을 기대고 우툭허니 앉아있었다. 코를 찌르는 냄새, 귀를 시끄럽게 하는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모양 없이 퍼덕어버리고 자는 술 취한 사내의 모양 순옥은 마치 막차를 놓치고 정거장 대합실에 혼자 남은 사람 모양으로 언제까지나 우툭허니 앉아있었다. 몸과 신경이 모두 곤하여서 아무 생각도 감정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정신이 눈알까지도 쑥쑥 쑤시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내실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고요한 때라 시계를 치는 소리가 마치 절에서 나는 종소리만큼이나 요란하였다. 아이 추워. 순옥은 몸이 오싹오싹함을 느꼈다. 허영이가 토해서 밀어놓았던 요를 운목에 깔고 이불 한 끝을 덮고 베개도 없이 팔베개를 하고 두러누워 보았다. 한 번 크게 하품이 나고는 눈이 저절로 사르르 감겼다. 여러 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정신을 피곤케 한 끝이라 순옥은 언제인지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거니와 무엇이 몸을 건드리는 감각에 소스라쳐 놀라서 눈을 떴을 때에는 허영이가 한 팔을 순옥의 목 밑에 넣고 순옥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편이다. 허영이가 이제는 남편이다. 하고 순옥은 놀랐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하였던 근육을 탁 풀어버렸다. 허영의 입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가 나고 눈도 여전히 거슴치레 하였으나 그래도 아까보다는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그날 호텔에서는 선생님이 주시는 포도주도 안 자시노라더니 영영 약주를 안 자시기로 결심하셨노라더니 웬일이셔요? 하고 순옥은 아내로서의 첫 항의를 하여보았다. 자꾸 친구들이 먹으라고 권해서 내 다시는 술 안 먹으리다. 한 방울도 입에 아니 대리다. 하고 허영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를 흔들어가며 맹세를 한다. 이불에랑 요에랑 베개에랑 모두 토한 거 아시오? 내가 토했소? 흠 토했소. 가 무엇이야요? 하고 순옥은 한숨을 쉰다. 쩌쩌 내가 잘못했소 순옥이. 내가 다시는 안 그러리다. 다시는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아니하리다. 용서해요 순옥이. 순옥이. 그 사람들이 붙들어 놓아주어야지. 흠 쩌쩌. 아직도 허영의 입은 얼어있었다. 추우시겠어요? 당신 자리에 가서 주무셔요. 당신도 저 자리로 갑시다. 이게 뭐야? 첫날 밤에. 딴 자리를 펴고. 요랑 이불이랑 다 더러워서 다른 이불 자리를 내려서 깔아드렸지요. 이건 연잇도 없는 것 아니하여? 그래? 내가 많이 돌랐소? 순옥은 눈을 감고 못 들은 채를 한다. 쩌쩌. 그래 그것은 누가 치웠소? 내가 도른 것은? 순옥은 대답이 없이 한숨만 또 한 번 쉰다. 당신이 치셨구려? 쩌쩌. 그래도 순옥은 대답 없이 눈을 감고 자는 모양을 한다. 어몸을 부를게지. 옳지. 응. 저기. 모두 빨아넣었구먼. 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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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권해서 죽겠으니 가만히 자게 내버려 두어주셔요. 하고 순옥은 장 있는 쪽으로 돌아 눕는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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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옥이. 순옥이. 허영은 물그릇을 찾아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또 순옥이 곁으로 와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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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다가 젖젖을 수없이 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이 순옥을 번쩍 안하다가 자리에 눕힌다. 순옥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이 모양으로 순옥의 순옥의 혼인생활이 시작되었다. 허영은 극진이 순옥을 사랑하였다. 신문사 시간이 파악하기가 바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밤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귀찮으리만큼 순옥을 애무하였다. 그렇다. 그것은 애무였다. 잠시도 순옥의 곁을 떠나기를 싫어하였다. 한 방에 있어서도 순옥을 그냥 두지는 아니하였다. 껴안거나 손을 잡거나 심하면 무릎 위에 올려 앉히기까지 하였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순옥은 전혀 무저왕이었다. 때로 동물적 본능의 쾌감을 느끼지 아니함이 아니나 순옥의 생각에는 허영의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야비한 듯하여서 마음에 불만하였다. 허영은 순옥 자기를 살덩어리로만 사랑하는 것 같았다. 더구나 허영이가 성적으로 심히 절제가 없음을 볼 때 그러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여보쇼 너무 난잡하지 않으시오? 하고 단도직입으로 항의를 한 일조차 있었다. 그때의 허영은 이것이 불타는 듯한 내 사랑이오 하고 한술 더 떴다. 허영은 순옥을 찬미하는 수없는 시를 지었다. 그것을 지어서는 순옥이 더러 읽어보라고 하고 속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읽어 들려달라고 하였다. 그 시에도 오 나의 여왕이여 하는 구절이 많았다. 보드라운 살의 촉감이라는 등 달고 뜨거운 입술이라는 등 수없는 포옹이라는 등 내 품에 안긴 이라는 등 이러한 구절 천지였다. 순옥은 그 시들의 말이 아름답게 된 것을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그것이 너무 감각적인 것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허영의 시 한 편을 읽고 나서 좋은데요? 너무 감각적이야요? 하고 솔직하게 항의를 하였다. 이게 감각적이 아니여 영적인 것을 감각한 것이야. 영의 감각하 이것이 시인의 직책이여든 허영은 이렇게 순옥의 비평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러나 순옥은 허영의 시에서 유행 가요에서 받는 이상의 감흥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차마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고 듣기 좋게 감각파라는 것도 있으니깐 감각적이라고 해서 시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다만 내 성질이 감각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요구해서 그러겠죠. 이렇게 말하였다. 순옥의 이 말은 허영의 자존심을 상하는 동시에 안빈에게 대한 일종의 질투를 느꼈다. 다혈질인 허영은 속마음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삭히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당신은 안빈의 작품에 심취해서 그러는 게요. 그래서 내 예술을 못 알아보는 게요. 하고 낯을 불켰다. 순옥은 허영이가 안빈이라고 C자 아니 달아서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동시에 허영의 태도에 대하여서 강한 반감이 일어남을 느꼈다. 그러나 순옥은 이러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책을 취하였다. 그것은 잠자코 있는 것이다. 허영은 솟아오르는 울분을 더 쏟아놓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다. 아내인 순옥이가 남편의 예술을 편론하고 다른 사람의 예술을 은근히 칭찬하는 평은 그 남편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인 것과 같았다. 그래서 안빈의 소설은 모르겠소. 하지만은 시로야 어떻게 허영과 비긴단 말이오. 안빈의 시는 시 아니어든 쾌쾌묵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란 말이오.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더구나 그 사상 인생관으로 말하면 중세기의 시기란 말이오. 그 사람은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여든 문학이란 개몽기 문학이란 말이오. 젖비린내 나는 여학생들이나 속이는 문학이란 말이오. 순옥이 또 잘못 알고 그러는 거요. 다시는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 마시오. 하고 어성이 떨리고 두 볼을 볼룩거리면서 순옥을 책망하였다. 순옥은 여기서도 침묵 무장주의를 지켰다. 내가 예수를 알아요? 당신 시를 비평을 하라시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한 것이지. 순옥은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다. 이것은 순옥과 허영이가 혼이 난 지 두어 달 지나서 생긴 일이었다. 이를테면 내 간의 첫 번 충돌이었다. 그러나 허영은 이러한 감정을 오래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는 곧 순옥을 애무하였다. 아첨에 가깝도록 순옥의 비율을 맞추러 들고 난잡에 가깝도록 순옥의 몸을 희롱하였다. 허영의 정신이 왜 좀 더 높지 못한가를 불만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허영이가 자기의 몸에 대한 애무가 너무 지나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서도 그러한 중에서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동안에 순옥은 일종의 행복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시집살이도 차차 손에 익어지고 집과 세관들에도 점점 정이 들고 허영에게 대하여서도 날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하였다. 허영이가 신문사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고 댐문 소리가 나면 얼른 체경 앞에 몸을 한 번 비춰보고 쉽게도 되었다. 허영에 귀찮을 정도의 애무에서도 역시 일종의 행복감을 가지게 되었다. 늦도록 처녀 생활을 하던 순옥의 속에 이성의 촉감에 대한 감수성도 날로 발달되어 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지 이만하면 사는 게지 순옥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까지 되었다. 그러하는 반면에 안빈에게 대한 그리움도 차차 견디기 쉬울만하게 되었다. 아침에 번쩍 눈을 뜨면 선생님 하고 사모하고 시계가 8시를 치면 병원 현관에 안빈을 맞아서 모자와 애투를 받아들 것을 생각하고도 못 견디게 그립던 것도 얼마만큼은 줄었다. 도리어 저녁때 신문사에서 돌아오는 남편의 보좌와 애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새로운 반가움을 느꼈다. 선생님은 선생님 남편은 남편 하고 순옥은 제 마음이 안빈에게서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변호하였다. 이렇게 되지 않고야 살 수가 있나? 순옥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6월도 거의 다 가서 상긋한 여름옷을 입어도 몸에 촉촉히 땀이 나는 어느 날 이날은 허영의 생일이었다. 순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아서 나무를 묻히고 전유올을 붙이고 있었다. 조개 껍질이 뜰 앞에 산산이 널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부침개 화로에 소반을 앞에 놓고 앉았고 순옥은 부엌과 시어머니 사이로 분주히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날려도 날려도 파리들이 웅웅거리고 모여들 때마다 순옥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때 순옥이! 하고 살그머니 마당에 들어서는 것은 인원이었다. 인원은 그 예민한 눈으로 순옥의 모양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아이 언니! 하고 순옥은 기름과 물 묻은 두 손을 펴든 채로 우뚝 서서 인원을 바라본다. 인원은 순옥의 집이 처음이었다. 인원은 마루 끝에 앉아있는 육십이 다 못되었을 순옥의 시어머니를 보고 순옥이 더러 귀 속으로 그러나 시어머니 귀에 들릴만한 소리로 어머님이셔? 하고 물었다. 응 어머님이셔. 인원은 낙수층계 위로 올라서면서 안녕하십시오. 저는 며느님하고 한 학교에 댕기던 동무야요. 박인원입니다. 하였다. 한 씨는 가슴을 뿔쑥 내어밀고 고개를 번쩍 들면서 네! 하고는 순옥을 향하여 아가! 모처럼 오셨는데 건넌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려무나? 하고 다시 인원을 향하여 올라오시오! 하면서 지지지지하고 소리를 내는 알쌈을 뒤집어 놓는다. 저를 보시고 뭘 허우를 하십니까? 아이들을 보시고 순옥이와 동문대요.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초면에? 올라오시오 언니. 나 다음 날 올 테야. 왜? 오늘 바쁘신 모양인데. 아이 잠깐만 올라와요. 하고 순옥이가 앞치마에 손을 씻고 인원을 떼민다. 어서 올라오. 섰다가 가는 법이 어디 있소? 한 씨는 인원에게 한 번 웃어 보인다. 그 웃음이 한 씨의 대단히 거세어 보이는 얼굴을 얼마쯤 부드럽게 하였다. 안됐습니다. 바쁘신데 그럼 잠깐만 앉았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인원은 찜찜하게 생각하면서도 순옥에게 끌려서 건넌방으로 들어왔다. 아주 해피 호미로구먼? 스위트 스위트 호냐? 하고 인원은 방에 들어서는 길로 방 안을 한 번 후이 둘러보고는 웃으며 순옥의 어깨를 툭 친다. 인원은 허영의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 머리에 놓인 책들을 한 번 슬쩍 보고 제가 순옥에게 사준 시계를 한 번 만져보고 휙 순옥이 편으로 돌아앉으며 오늘 무슨 날이야? 하다가 마루에 있는 한 씨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비켜 앉는다. 생일이야. 누구? 오, 서방님? 아이, 가만가만 말해요. 하고 순옥이가 눈을 꿈쩍한다. 순옥이 새 서방님 생신이야? 순옥은 고개를 까딱까딱한다. 오늘은 순옥인 왜 으깨는 거 잘하지? 이 말에 순옥은 작년 여름 원산에 있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추억은 아니었다. 순옥은 지금의 자기가 벌써 그때 원산에 있던 자기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 시무럭해진다. 선생님 안녕하셔요? 순옥은 눈앞에 원산의 광경을 그리면서 한 번 한숨을 쉰다. 안녕하시지 그럼 애들도 잘 있고? 잘 있어 정의가 홍역을 했지 홍역을? 이제는 나와서 놀아 언니 애쓰셨게 꾸려 잠 못 주무시고 어머니 노릇이 그만도 안 할까? 난 미안해 못 견디겠어 왜? 혼자만 재미를 보니깐? 재미가 무슨 재미예요 마는 재미가 오죽해야 봄이 다 가고 여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안 들여다보려고 하도 순옥이가 꿈쩍도 아니하시니까 무슨 일 있나 해서 선생님이 가보고 오라고 하셔서 왔어 아무려나 가보니깐 순옥이가 서방님 생신을 차리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종종걸음을 치고 있더군요 이렇게 말씀하면 기뻐하시겠지? 난 정말 무슨 일이나 안 생겼나 그랬어 그러기로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인원은 순옥의 다리를 꼬집는다 순옥은 인원의 농담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한참이나 시무룩하고 앉았다가 언니 정말 선생님이 날 가보고 오라고 그러십디까? 하고 눈을 선벅선벅 한다 그럼 하고 인원은 어떤 정도까지 말을 해서 관계치 아니할까 하고 잠깐 눈을 껌뻑껌뻑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작정한 듯이 얼마 동안 통 순옥이 말씀은 안 하셔 선생님이 그러시길래 웬일인가 했지 했더니 요새에는 집에 진지 잡수러 오시면 거짓 번번이 순옥이 말씀을 하셔요 원 어째 아무 소식이 없을까 어째 허근도 도무지 꿈쩍 아니할까 순옥이가 몸이 좀 약한데 어디 앓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는 선생님 그럼 제가 가보고 와요 그랬지 허니까 선생님이 인원이 그럼 한번 가보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래 내가 선생님들어 그래 순옥이 보고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할 말이 없지 그저 잘 있는 줄 알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러시겠지 그래서 내가 왔어 와보니깐 좋구먼 무엇이 내 분 정의도 좋으신 모양이고 고부간에도 원만한 모양이고 그런데 순옥이가 좀 못됐어 어디 아파 아니 왜 내가 못됐어 응 좀 여인 것 같아 신혼에 피곤이라는 거겠지 아마 아니 순옥이 애기 서는 것 아냐 아이 언니도 내가 내 의치는 맞지 그저 그렇지 뭐 내 싸움은 안 하지 하는 인원의 말에 순옥은 얼마 전에 안빈의 예술 문제로 감정의 충돌이 있던 것을 생각하나 그런 말은 안 할 말이라고 작정하고 어느새 부부싸움을 하겠수 하여 버리고 만다 왜 사랑싸움이라고 있다더구만 그래 하는 인원의 말에 순옥은 대답을 아니하고 만다 인원은 그래도 순옥의 속을 파보려는 듯이 허선생은 순옥이를 퍽 사랑하시지 하고 떠본다 그럼 너무 사랑의 걱정이지 순옥이는 내가 뭘 순옥이도 허선생께 정이 들었느냐 말이야 정이 들어요 하고 순옥은 솔직하게 말한다 오케이 하고 인원은 박장한다 아무하고래도 오래 같이 있으면 그만한 정이야 들겠지 하고 순옥은 제가 허영에게 대하여서 가지는 애정을 속으로 달아본다 아무렇게나 정이 들거나 정만 들면 사는 게지 싫지만 않으면 그럼 인원은 더욱 소리를 낮추어서 시어머니 하고는 그저 그렇지 시어머니가 좀 거세해 보이던데 그렇지 않아 허 하고 순옥은 씩 웃고만다 며느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없다고 하시지만은 요런 며느리야 어떻게 미워하노 순옥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다가 좀 미워하시나봐 하고 한숨을 진다 왜 흠 하고 순옥은 웃고 말이 없다 왜 미워하셔 순옥이가 뭘 잘못한 건 없을 텐데 뭐 미워하시는 것도 아닌지 모르지 왜 뭐해라시게 그건 말해 못하노 음 비밀이야 비밀일 것도 없지만 관둬 하고 인원은 새뜩하는 모양을 보인다 순옥은 아무 비밀도 없이 무엇이나 다 터놓고 제 편에서 먼저 모든 말을 인원에게 다해오던 자기가 벌써 두 가지째나 숨기기가 심히 미안하였다 비록 안빈에 관한 문제로 허용과 충돌이 생긴 것만은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만이라도 안이할 수 없는 의리감을 느꼈다 웃은 일이야 언니 내 말 할게요 나고 혼이 난 후로 허가 신문사에만 댕겨오면 꼭 집에 들어뱉혀 있거든 산보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는 밤에 시어머니 다리를 밟아들이고 있는데 그러시겠지 시어머니가 나는 너 시아버지하고 혼이 난 뒤에 시아버지는 공부 댕기시고 또 집에 계시더라도 사랑해서 주무시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밖에는 아내에 들어와 주무시지를 아니했더니라 이 말부터 미 벌써 이상하지 않으 그러고는 말이야 글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남편이 내 애아들이다 그런데 요새 좀 얼굴이 못되었다 그러시는구먼 글쎄 정말 못됐어 누가 날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우 그래서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수 하하하하 하고 인원은 소리를 내어서 웃는다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부터는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매시고 자지 지금도 그럼 오 그래서 말랐군 순옥이가 아이 언니도 그런 소리 할 양으로 마구 대라고 족쳤수 그렇지 않아 아이를 어서 낳아야지 왜 아니 아니 혼인이란 아니 혼인이란 아이 낳기 위해서 하는 수속 아냐 옳지 저희 볼 재미만 보고 본 목적인 아이는 안 낳는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것도 도적질 이라는 거야 도적질 할 일을 안 하고 삭전만 받아먹는 게 도적질 아니고 뭐야 언니 말이 오라 톨스토이도 아이 낳기 위한 목적이 성관계는 음란이라고 그랬지 그것 봐 내님은 톨스토이 안 보고도 다 알거든 흥 장하우 그러면 언니는 왜 나이가 삼십이 다 되어도 아이 낳을 궁리를 안 하우 내야 애초에 삭전을 안 받을 작정이니까 하하하 그러기로 어떻게 억지로 아일라 안 낳아지는 건 할 수 없지 그건 도적질 아닌가 그거야 아니지 하느님이 면제해 주신 거니깐 너는 말아라 하고 흥 그래도 순옥이는 얼른 딸을 하나 낳아 놓아야 돼 왜요 모처럼 이쁘게 낳아놓은 순옥이는 버렸으니까 세상에서는 큰 손해여든 흥 가만히 있어요 언니 내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 어찌 되었나 보고 와야지 하고 순옥이가 일어선다 아참 내가 가야지 하고 인원도 일어선다 아냐 언니 내가 좀 더 할 말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무엇 좀 잡숫고 가 하고 순옥은 인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서 도로 안친다 아이 싫어 먹긴 뭘 먹어 안 먹을 테야 잠깐 댕겨만 와 바쁘거든 어머니 거들어 드리고 하고 인원은 마지막 말이 말 위에 들리리만큼 어성을 높인다 순옥을 밖으로 내어 보내고 인원은 혼자 남아서 또 한 번 장들이랑 책상이랑 이부자리랑을 휘 둘러보았다 인원은 거기서 새하씨 방에 신선하고 향끗함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원은 예상했던 것을 잃어버린 듯한 섭섭함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인원은 혼이 난 생활에 불만족한 수심기를 띈 눈물에 젖은 순옥을 예상하였던 것이다 자기를 만나면 순옥은 한바탕 비극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순옥의 슬픔을 아무쪼록 농쳐줄 준비까지 하고 왔던 것이다 안비네 대하여서도 아무쪼록 말을 피하고 힘 있는 데까지는 순옥을 위로해 주고 오리라 이렇게 잔뜩 마음에 먹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와보니 멀쩡하지 아니하냐 남편과는 정이 들었노라 하고 내 정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홀 시어머니가 샘을 낼 지경이라고까지 하지 아니하느냐 얼굴이 좀 수척했을 뿐이지 아주 행복된 애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인원은 순옥에게 대하여 섭섭한 것에 실망과 반감을 안이 느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산의 맛에 홀딱 반했어 얕은 것 이런 혐오의 정까지도 바라였다 순옥이가 몰라서 그럴까 어쩌면 안선생을 사모하던 정을 불과 석 달에 저렇게 떼어버렸을까 하고 인원은 마돈나의 모빌레 계집애 마음은 변한다 하는 노래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는 인원은 다시 순옥이가 몸은 좀 해식은 것 같아도 마음은 매운 애인데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인원은 순옥의 속을 다 뽑아보고야 가리라 하는 잔인한 생각을 하여 본다 인원이가 순옥에게 대하여 이러한 섭섭한 생각을 가져볼수록 안빈의 인격의 높음을 안이 느낄 수가 없었다 순옥이가 병원에서 없어진 뒤로 안빈은 분명히 더 수척하였다 옥남이가 죽음으로 받았던 타격이 적이 회복될 만 하여서 순옥이를 잃어버리는 타격을 받은 것이었다 순옥의 약혼식이 있던 날 안빈은 진심으로 아 잘 되었다 하고 어깨가 가볍다고까지 생각하였건만은 속마음은 이성의 이 뜻을 받아주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안빈의 속에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마땅히 마땅히 갈 사람이 가지 아니하였나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내게 남은 일이 아닌가 하고 또 한 사람은 네가 보낼 수가 없는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였나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손실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였나 모름이 슬퍼하고 괴로워 할지어다 하고 나섰다 안빈은 물론 첫소리의 정통의 주권을 인정하고 둘째 소리가 부정한 모반자임을 탄핵한다 그러나 안빈에게 있어서는 둘째 소리는 진압하기가 심히 어려운 폭동이었다 이것을 폭동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는 안빈에게는 안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교전단체로 보도록 양보하게 되는 날 안빈의 마음의 나라는 전복이 되고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안빈은 순옥을 잊으려 하였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야속한 불행은 잊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것이 더욱 또렷또렷이 기억에 새겨지는 것은 이 무슨 기막히는 모순인고 조롱인고 안빈이가 아침에 병원에 가면 현관에 나와서 모자와 애투를 받아주면 하루의 기쁨이 시작되던 순옥이가 없었다 진찰실에 들어가면 그 맑은 눈과 깨끗하고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안빈의 생각을 점쳐가며 시중을 들어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르는 힘을 주던 순옥이가 없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안빈이가 잘 때면 삼청동 집에 있으려니 하여 마음이 흡족하던 순옥이가 없었다 자기가 삼청동 집에서 밤을 지내는 날이면 병원에서 편안히 자고 있으려니 하면 빙글에 웃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들 수 있던 순옥이가 인제는 없었다 순옥이 하고 부르면 어느 구석에서나 뛰어나오던 순옥이가 인제는 없었다 하루종일 병원일에 지친 때 힘드는 연구에 골치가 찌끈찌끈 하도록 피곤한 때 교우에 기대어서 눈만 감으면 앞에 나서던 순옥이가 인제는 없었다 순옥이가 허영집 건넌방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안비는 생각해본다 그러나 허영의 집 건넌방은 안빈의 무형한 마음조차 들어가기가 금지된 구역이었다 순옥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허영의 집 건넌방 분에서 나와서는 안이 되는 것이었다 순옥은 인제는 없었다 안빈에게는 순옥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안빈이가 그럴 줄을 몰랐던가 안빈은 그럴 줄은 잘 알았다 다만 안빈이가 미처 모른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순옥이가 이렇게 그리울까 이렇게도 내 가슴속에 파고 들어갔던가 하는 것이었다 안빈은 잠이 줄고 식욕이 줄었다 그것은 곧 안빈의 얼굴에 나타나고 인원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진지를 적게 잡수세요 하고 인원은 밥주발 뚜껑을 열어보고 애를 썼다 많이 아니 먹히는구려 안빈은 이렇게만 말하였다 선생님 요새 신색이 좋지 못하십니다 점점 더 하신 것 같아요 봄을 타서 그러는 게지 뭐요 순옥이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냐요 흠 뭘 그렇겠어 그래도 순옥이가 없으니까 허전하시지요 그야 허전하지 4년이나 있던 식구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선생님도 그런 것을 못 잊으십니까 흠 인원은 잊었어 순옥을 제가 못 잊는 것과 선생님이 못 잊으시는 것과 같아요 다르지 무엇이 무엇이든지요 난 같다고 생각하는데 무얼요 안 같아요 이런 다말을 한 일도 있었다 인원이가 보기에 잘못 본 건지는 모르지만은 안비는 입 밖에 내어서 말을 안이하는 만큼 속의 괴로움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것 같았다 인원의 생각에 안비니가 순옥을 잃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양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게도 보였다 온통 이성과 의지력으로 뭉쳐놓은 듯한 안빈에게도 아직 그러한 감정의 약점이 남아있는 것이 유감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답기도 하였다 인원은 안빈을 위로하기에 많은 힘을 썼다 그것은 안빈을 웃기는 것이었다 인원이가 웃기려면 안빈은 정직하게 웃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안빈의 얼굴에는 명랑한 빛이 돌았다 인원이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고맙소 안빈이가 집에서 나올 때에는 인원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는 안빈이 삼청동 길로 걸어가려 내려갈 때 인원은 그 뒷모양을 바라보고 정막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날도 이날도 안빈이가 안빈이가 아침을 적게 먹은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제가 순옥이를 가보고 와요 하고 인원이가 순옥을 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인원은 순옥이가 들어오거든 좀 울려 주워야지 하고 순옥에 대하여 약간 적의를 가진 마음으로 순옥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있다가 순옥이가 입안에다가 부침개질한 것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이젠 다 됐어 국만 끓이면 고만인데 다 앉혀놓고 불때라고 하고 왔으니깐 이제 일 없어요 자 이거 좀 자셔보 어머니가 주시는 거야 싫어 남의 집 참치에 내가 왜 첫 쌍을 받아 안 먹어 아이 그러지 말고 하나 들어보아요 자 이 조개 전혀 싫어 안 먹어 왜 순옥이가 미워서 내가 미워서 왜 언니 그게 뭐야 사람이 왜 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순옥이는 벌써 안선생일은 죄다 잊어버렸어 어쩌면 그래 석 달도 다 안 돼서 인원의 이 말에 순옥은 젓가락에 들었던 전혀 입안에 떨어뜨려 버린다 그리고 갑자기 낯빛이 흐려지고 고개가 수그러진다 선생님은 아주 바짝 마르셨어 통 진지도 못 잡수시고 집에 돌아오셔도 늘 시무룩하고 말씀도 없으시고 어디 편찮으시오 어디 편찮으시오 넌 넌 다 넌 다 순옥이 때문에 그러시지 왜 언니 왜 순옥이가 무엇하러 선생님 앞에 나타나서 4년 동안이나 눈앞에다 알름거리다가 야멸치게 싹 돌아서니 그럼 그럼 안 그래 순옥이는 서방님께 재미를 붙여서 재미가 폭폭 쏟아지니까 다 잊어버리지만은 선생님이야 무엇으로 잊어버리시겠어 정막한 일생이어든 안선생의 생활이 그 어른이 그래도 수양이 많으신 어른이니까 그렇지 그만이라도 해 예사 남과 같으면 말라 죽을 노릇 아니야 말라 죽고 말고 선생님이 가끔 내 말씀을 하시오 말씀이 안하시지 그 어른이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할리야 말도 안하니깐 더 고를 이리어든 속으로만 앓는단 말이야 속으로만 골고 그두 보통 사람 모양으로 술도 먹고 담배라도 먹고 또 인생을 얼렁얼렁 장난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면 좀 나을 거야 하지만 이 양반은 한 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느냐 아냐 쪼꼬만 일도 다 어네스트하게 보고 그런 성민인간 순옥에게 대해서도 아주 진정이여든 아주 무엇에나 골똘하는 이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하시겠어 곁에서도 어떤 때에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싸고 감축이로니 그것이 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 무얼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어째서 그 선생님은 초탈하신 어른이시니까 무얼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시겠어요 초탈 초탈 초탈했으니깐 그만큼이라도 견디시지 초탈 못하셨으면 벌써 돌아갔지 미쳤거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은 감정을 자유로 통제하시는 힘이 계셔 흠 그렇게 되었으면 벌써 성인이게 사람은 아니게 또 그것만 아니지 그 선생님이 날 같은 것을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그저 순옥이란 불쌍한 계집애다 이만큼 생각하실 테지 내가 무엇길래 그렇게까지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인자하신 어른이시니깐 당신을 따르는 나를 가엾게나 생각하신 게지 난 그렇게 생각해 순옥이 말과 같이 선생님도 순옥이가 약혼할 임시에서는 그만큼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적어도 그만큼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러길래 처음 순옥이가 혼이 난 뒤에는 선생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양을 안 보여요 여상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차차 지내보니 그렇지가 않던 모양이여든 아무리 그 어른이 사랑이 아니라고 마음을 지어 자시고 왔더라도 또 떠나고 나서 생각하니 역시 사랑이라 눌려진 사랑이었다 이렇게 깨달으신 모양이야 그러길래 날이 갈수록 괴로움이 더 깊어가는 것 아니야 그럴까 언니 그럼 빤하지 또 내가 보기엔 안선생이 겉으로 보기엔 이성과 의지력으로 뭉친 사랑 같아도 실상은 열정가란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도 몇갑절되는 열정을 속에다가 품고 이것을 누르고 살아가는 모양이란 말이야 빤하지 뭐 안선생 자신은 그 열정 패션 말이야 그 패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모양이지 아마 여러 번 그 열정을 십자가에도 달았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명과 함께 천지와 함께 시작된 것인데 한날 한시에 난 형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끊어질 거야 이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야 내 생각엔 그래 안선생도 여태껏 그 열정이란 것과 싸우는 생활을 해오시는 모양이지만 아직 양편이 교전 중이지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천생 남보다 몇갑절 가는 열정을 타고난 그 열정을 밤낮으로 눌러보려고 건건 사사해서 싸움을 해 그게 죽을 노릇 아냐 그런 판에 순옥이 같은 것은 나타났거든 이것이 안선생의 마음바다를 4년 동안이나 뒤흔들어 놓았단 말이야 그러고는 칼로 밴듯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사람 죽을 노릇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안선생을 불행하게 해드린 것은 순옥이란 말이야 안 그래 순옥이 그럼 내가 어떡하면 줘 어떡하긴 어떡해 아무렇게도 할 수 없지 남의 아내가 다른 남자 일을 어떻게 해 순옥이로는 아무렇게 할 도리도 없지만은 좀 괴로워나 하란 말이야 슬퍼나 하고 안선생을 위해서 내가 괴로워 아니 아닌 줄 아시어 언니는 흠 말짱한데 순옥은 한숨을 쉰다 그래도 이따금 안선생 생각이나 순옥이도 언니가 날 퍽 괘씸하게 보시는 거야 그럼 괘씸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야멸칠 데가 어디 있어 야멸치지 않음 내가 어떡하우 가끔 선생님 배우러 오지도 못해 적으나 생각 있으믄 내가 대문밖에 나가는 줄 아우 도무지 안 나가 이 집에 온 뒤로는 저 대문밖에 나간 일이 없어요 인원은 눈을 크게 뜬다 왜 목욕탕에도 못 가는데 목욕탕에도 그럼 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셔요 왜 젊은 여편네가 사람들 많은 데서 뻘거벗고 그게 뭐냐고 그럼 목욕은 어떻게 해 한 번도 한 일 없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그럼 에이 더러워 흠 내 몸에 때가 한근은 안 잤을 거야 허선생은 허선생도 목욕 안 하나 모르지 내가 아흡 근데 허선생한테 왜 하솔 못해 무슨 하소 좀 밖에 내보내달라고 이거 어디 살겠느냐고 흠 허도 내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나 봐 왜 글쎄 오빠한테를 다녀온 데도 말라는 걸 제가 오빠를 청해옴하고 집구석에 가만히 두어야 마음이 놓이나봐 의처증이 들렸군 흠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것이 싫어서 그러나 모르지 내가 아흡 그럼 순옥이가 다른 남자 말을 하면 싫어하겠네 영감님이 싫어해요 안선생 말은 안선생 말이 나면 화를 내 하고 순옥은 제 입술을 빤다 이것은 순옥이가 괴로운 때 하는 버릇이다 그러기로 그러고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한 번 들었다 넣겠네 나 원 별일 다 보겠네 그래서 그래도 잡아잡수 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하우 응 그래서 순옥이가 한 번도 못 왔구먼 그래도 갑갑하지 않아 못 나가려니 하고 있지 그저 그래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테야 건너온 방 구석에 꾹 들어박혀서 목욕탕에도 안 가고 그럼 10년 20년 이라도 하느님께서 다른 길을 보이실 때까지 다른 길이라니 무슨 길이었던 말이요 이렇게 혼인을 하고 나니 하느님만 믿어져 난 왜 순옥은 한 번 가슴을 번쩍 들어서 한숨을 쉬고 나서 이렇게 시집이라고 오니깐 내라는 것은 영 소멸이 되고 마는 걸 내 자유만이 없는 게 아니라 내라는 것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말아요 하루를 쓱 지내고 나서 생각을 하면 누구의 뜻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 걸 누가 무슨 힘이 나를 이렇게 떠밀어다가 그렇지 않으면 줄줄 끌어다가 하루의 끝에 데려온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라는 게 새통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도 내다 하는 생각은 있단 말이야 제 힘으로는 가늘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내라는 의식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밖에 없지 않소 당신 뜻대로 나를 내 길의 끝까지 끌어다 줍소사 하고 그렇게 믿을 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좋지 시집 안 가는 사람은 안 그런가 뭐 그래도 처녀적이야 왜 그렇수 제 자유가 좀 있지 시집 생활을 하면서 제 자유를 주장하자면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 거고 그래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야 뭘 했는지 모르지 그저 걸레질 치고 시어머니 남편 시중 들고 그리고 부엌에 드나들고 그러노라면 벌써 해가 다가요 해가 다 가면 서방님이 돌아오시고 그럼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더구나 순옥이란 걸 쓰러져 버리고 말고 그럼 그러고 그러고는 자고 그럼 깨어나면 또 나리고 그럼 밤낮 그렇지 뭐 그러는 동안에 늙고 그럼 그러다가는 죽고 그럼 그게지 뭐 더 있어 그러고는 또 새 몸뚱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럼 밤낮 같은 것 되풀이지 참 그래 그러니까 이 매직 서클을 끊고 뛰어나야 한다는 거야 안 선생 말씀을 빌면 뭐 옳지 나고 죽는 챗바퀴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지 그러니 그게 십살이 벗어나지요 흠 그 말이 옳아 순옥이만 그런 것이 아니지 누구나 다들 그렇지 아 우습다 하하하 흠 두 사람은 웃었다 웃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시들한 것 같고 다 해결이 된 것 같았다 난 가 하고 인원이가 일어선다 가우 또 오시우 하고 순옥도 따라서 일어섰다 저 갑니다 하고 인원은 안방을 향하여 한씨에게 인사하고 부엌을 한 번 힐끗 들여다보고 불을 떼고 앉았는 식모를 향하여 한 번 웃었다 한시도 그렇게 아무것도 인매를 안하고 가서 어떡하나 또 오우 하고 영창으로 내다보고 식모도 연기나는 부직갱이를 든 채로 부엌문에 서서 아씨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원을 향하여 웃는다 흠 말짱한 남의 아가씨들어 아씨래 숭해라 하고 인원은 따라 나오는 순옥을 돌아보고 웃는다 인원은 대문 밖에 나서서 양산을 펴들면서 들어가 이제 괜히 시어머니한테 야단 만나지 말고 하고 순옥을 하고 순옥을 바깥 광선에서 한 번 다시 훑어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아씨꼬리 메웠어 고 머리 쪽진 것 하고 눈썹 이마전도 좀 짓지 왜 하고 웃는다 아이 고만 놀려 하고 순옥도 부끄러운 듯이 웃는다 잘 있어 내 또 올게 언니 또 와요 내가 오는 건 싫어 안 하겠지 사내가 아니니깐 흠 어서 순옥이와 꼭 같은 딸이나 하나 낳으라고 내 남학신이랑 밥주발이랑 사다 줄게 흠 나오지 말어 들어가 하고 인원이가 두어걸음 걸어갈 때 순옥이가 언니 하고 부른다 왜 인원은 우뚝 선다 순옥은 인원의 곁으로 가서 그 적삼 뒷자락을 만족거리면서 언니 선생님 잘 우애드려요 하고 눈을 선벅선벅한다 어떻게 우애드려 하고 인원은 순옥의 눈을 들여다본다 언니 왜 순옥은 한 손으로 제 턱을 한참이나 쓸고 있다가 언니 선생님을 잘 사랑해드리셔요 하고 한숨을 쉰다 사랑 날더러 선생님을 사랑해드려라 음 언니가 왜 선생님을 못 사랑해드리시오 오라 날더러 사랑의 과정 순옥이 대용품이 되란 말야 하고 인원은 웃으려다가 순옥의 얼굴이 하도 엄숙하기 때문에 웃음을 집어삼킨다 대용품은 왜 대용품이요 애복이 애복이 대용품으로는 내가 순옥이 대용품이 대용품이 되어줄테야 그렇지만 사랑의 대용품도 있어 하고 인원은 소리를 안이 내고 씩 웃는다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줄만 알았으면 하다가 순옥은 말을 끊는다 다른 데 시집을 안 갔으리란 말이지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알았어 이제 들어가 하고 인원은 순옥의 어깨를 붙들어서 대문 쪽으로 돌려 세워놓고는 헐월 동구로 걸어가 버린다 아가 하고 한씨는 순옥이가 인원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을 안방 영창 밖에 불러 세운다 네 하고 순옥의 대답에는 울음이 섞였다 젊은 안학래가 문전에서 다른 사람 붙들고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다 할 말이 있거든 방으로 불러들여서 점잖게 방에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행사란 말이냐 또 누가 집에 댕겨갈 때에는 젊은 안학래란 중문까지밖에는 배웅을 안 나가는 법이야 말을 끝에서 잘 가라고 하면 그만이지 그게 뭐란 말이냐 주르르 따라 나가서 행길에서 붙들고 수다를 늘어놓고 있으니 그래서는 못 쓰는 거야 너의 평양 시골서는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네는 그런 법 없어 그런 쌍것들이나 행랑들 것이나 하는 짓이야 알아들었니 네 하고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손길을 읍하고 섰다 잘한 개냐 잘못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고 순옥은 제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누르려 하여도 누를 수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러나 얼마 아니하면 손님들이 올 것이다 만일 울었다는 표가 나면 남편이 걱정할 것이다 순옥은 울음을 참느라고 방을 치웠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하루는 전화국 공부들이 허영의 집에 전화를 외로웠다 안방에 매요 대청에 매요 하고 전선줄과 집게들을 든 공부가 순옥을 보고 물었다 순옥은 전화를 맨다는 소문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리둥절 하였으나 시어머니께 여쭈어서 대청에 매기로 하였다 탁상전화인데요 하고 한 공부가 검정전화통을 들고 들어와서 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안방과 건너방을 휘 둘러보더니 건너방을 보고서 이 방이 주인 양반이 계신 방이지요 하고 한마디 순옥에게 물어보고는 건너방에 전화를 메어놓고 가버렸다 그날 저녁에 허영이가 돌아와서 전화기 메어진 것을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보고 순옥은 전화는 무엇하러 메셨어요 하고 반책망조로 물었다 허 하루종일 신문사에 가있어서 순옥이를 못보니까 전화로 몇번씩 순옥이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내가 그처럼 당신을 사랑하온두라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까진 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도 없는 전화를 메요 필요도 없다니 당신은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 내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참으면 고만이죠 하는 순옥을 자기에게 남편의 음성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없는 것이 슬펐다 참다니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 부족한 것이란 말이야 나는 순옥이가 그리워서 죽겠거든 아이고 그다지 그리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왜 하하 하고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아 녹았어 하하하하 우리 마누라가 하고 허영은 순옥을 끌어서 앉는다 전화뿐 아니라 또 종묘단 밑으로 조금 빈 땅에다가 허영은 조그마한 양옥을 짓기 시작하였다 대체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고 순옥은 걱정되었으나 그런 말을 물으면 허영은 실없는 소리만 하고 있었다 너 웬 돈을 가지고 그렇게 풍청대느냐 하고 하루는 안방에서 한씨가 허영을 보고 걱정하는 소리를 순옥도 들었다 글쎄 어머니는 웬 걱정이셔요 가만히 아들며느리 효도나 받고 계셔요 하고 순옥에게 대하듯 역시 실없는 소리로 한씨 걱정에 대해서도 농쳐버리고 말았다 또 수상한 것은 산인이라는 호로 불려지는 웬 남자를 가끔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행랑 옆방이라고 할 만한 사랑에서 만나는 모양이더만 몇 번 만에는 건넌방으로 끌어들여서 순옥이를 소개하였다 김광인군이요 내가 대단히 믿고 사랑하는 친구요 허영은 이 산인이란 사람을 순옥에게 이렇게 소개하였다 난 김광인이아요 허군하고는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순옥의 손을 끌어다가 잡아 흔들었다 김이란 사람도 허영과 같이 뚱뚱하였으나 그 눈에는 간사함과 음람함이 있다고 순옥은 보았다 그는 그는 굵은 백금 시계줄을 들이고 양복이나 모자나 모두 값나가는 것을 쓰고 있었다 허영이가 김광인을 끌고 오면 을에 맥주를 사들이고 청요리를 시켜왔다 그리고는 둘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나 혹은 떠들고 혹은 수근수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때에는 여보 하고 허영이가 순옥이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여보셔요 아주머니 하고 김광인이가 커다란 징글징글한 소리로 순옥을 부르기도 하였다 아주머니 맥주 한잔 잡수시요 하고 김이 잔을 순옥에게 주었다 전 술 못 먹어요 압다 한잔 잡수시요 이거 어디 무한하지 않아요 김은 시뻘건 얼굴에 보기 흉한 웃음을 띄워가지고 이런 소리도 하였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김은 내가 박롱 자당을 안 베어서 될 수가 있나 하고 안방으로 건너와 한씨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허영과 형제와 같이 친하다는 말을 몇 번인지 되풀이하고는 껄껄 대고 웃었다 순옥은 이 김이란 작자가 심히 불길한 위인임을 직각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오래 참고 벼르던 끝에 허영을 붙들고 여보시오 그 김광인이라니가 어떠니요 하고 단판을 시작하였다 왜 아니 글쎄 내 친구야 절친한 친구야 난 당신 그런 친구 있단 말 못 들었는데요 응 오래전 친구인데 한참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났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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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글쎄 장사하지 무슨 장사 그가 큰 부자여 금광으로 수십만 원 부자가 되고 또 이즈막에는 주식계에서는 김광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소 아주 명사여 나하고는 절친하고 당신도 요새 가부소호바 주식거래 하셨어? 허 순옥이가 가부소호바를 어떻게 다하오? 아니 정말 가부하시오? 왜? 당신 태도가 요새 이상하게 변했길란 말이요 어떻게? 좀 허황해지셨어요 하하 내가 허황해? 그럼 허황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전화를 메고 집을 짓고 값비싼 양복을 맞추고 앉아신다고 백번이나 맹세한 술도 자시고 또 하고 순옥은 잠깐 말을 끊는다 또 뭐? 또 그런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고 좋지 못한 친구라니? 하는 허황의 얼굴에는 성난 빛이 낫든다 그럼 그이가 좋지 못한 친구 아니고 뭐야요? 김광인이가? 그럼요 어째서? 어째서든지요 남편의 친구를 그렇게 허러 말하는 법이 어디서 배웠어? 그게 안박사한테 배운 거요? 그의 행세를 보세요 친구 집 안방에 와서 그게 무슨 행세예요? 날더러 아주머니라니 내가 왜 등심장사 옆였네요? 또 내 손을 잡고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그래 그게 단정한 사람의 행사예요? 응 그래서? 그게야 허물이 없으니까 그렇지 친하니까 또 술이 취해서 그렇고 아무려나 인재부터면 그런 친구는 아예 끌어들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교재도 마시고 당신도 물이 드십니다 순옥은 혼인 후 1년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해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아니하여서 하루는 허영이가 5정도 안 되어서 신문사에서 돌아왔다 웬일이세요? 하고 순옥은 남편의 모자와 애투를 받아들면서 놀랐다 신문사 그만두었소 당연히 그만두기로 하고 사표 제출하고 왔소 하고 허영은 볼이 부어서 잠깐 안방을 다녀서 건넌방으로 들어왔다 왜? 신문사는 왜 그만두셨어요? 본래 벌써부터 그만두자는 것이지만 왜요? 신문기자 생활을 그렇게 자랑으로 하시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장과 싸우고 나왔어 사장과? 사장과 왜 싸우? 인격을 무시하거든 지가 뭐길래 나를 무엇으로 알고 내가 저만큼 돈이 없다 뿐이지 인격으로야 제가 허정배를 해야 할걸? 순옥은 남편의 이런 말이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남편의 인격이 높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슬펐다 그러나 그런 슬픈 빛은 아니 보이고 왜? 사장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붕괴하시오? 하고 남편의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였다 당신 알 것 아니요? 하고 허영은 내복 바람으로 앉아서 담배만 빨고 있었다 순옥은 머쓱해서 가만히 있었다 허영은 순옥에게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났는지 순옥이가 요 밑에 묻어서 녹여놓은 바지 저고리를 다 주워 입고 나서 여보 그까짓 신문사 잘 그만두었소 하고 한 번씩 웃는다 이제는 신문사도 그만두고 뭐 하실라오? 하고 순옥이가 걱정스러운 듯이 허영을 바라본다 출판사업을 할라오 출판사업? 응 우리나라의 제일 큰 출판사업을 하나 시작해서 내 작품을 출판하고 당신 무슨 출판하실 작품 있으시오? 인재부터 쓰지 인재부터 본격적으로 저술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문예잡지도 내고 내가 주관으로 그래서 신문예운동의 중심이 된단 말이요 아직 거정은 우리나라의 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거든 안빈시대는 벌써 다 지나갔고 인재부터는 허영시대란 말이요 허영에게 그만한 힘이 있을까 하고 순옥은 방바닥을 들여다보다가 그런데 자본은 어디서 나오? 출판사업에는 자본은 안두? 자본은 걱정 없어 하고 허영은 자신 있는 듯이 웃는다 누가 당신 위해서 자본을 대준대요? 김군이 있거든 김광인이 말이야 또 나도 얼마동안 돈을 벌고 당신이 무얼 해서 돈을 버시오? 내가 아니하니까 그렇지 돈을 벌러 들면냐 누구만 못하겠소 순옥은 도무지 허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돈벌이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럼 쉽지 않고 그럼 왜 돈을 버는 사람보다도 못 벌고 딜에 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야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야 돈을 벌려만 들면 영락 없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라니? 다 제가 남보다 잘난 줄로 그럼 내가 못났단 말이요? 하고 허영은 눈에 모를 세운다 못나신 것이 아니겠지만은 당신은 시인이실린지 몰라도 돈벌이는 못하실 것 같아요 왜? 그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신문사 그만두셨으면 가만히 집에 계셔서 글공부나 해보셔요 돈 버실 생각은 말고 집에 있는 걸로 밥이나 죽이나 끓여먹고 살죠 그게 안된 생각이란 말이야 순옥이는 언제나 소극적이거든 왜 큰 양옥집에서 자동차 놓고는 좀 못살아? 순옥은 한숨만 쉰다 남편의 허황한 생각이 가정생활의 전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치는 것을 느끼는 때문이었다 허영은 순옥이가 제 장단에 춤을 추지 아니하는 것이 불쾌하여서 여보 왜 당신은 매양 나를 불신임하시오? 하고 대들었다 무슨 불신임이야요? 내가 무슨 계획을 말하면 다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니 어디 그럼 계획을 말씀해 보셔요? 그 어째 그럴까? 어째서 당신이 나를 멸시를 할까? 왜 멸시하여 의논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실업가 될 양반은 아니란 말이지요 시인되는 힘과 부자되는 힘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이야 요새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돈 벌 욕심이 나서 아마 가부판에를 댕기시는 모양인데 나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당신이 가부판에 댕기는 날이면 그까짓 것 며칠 안에서 다 없어지겠죠 내 생각에는 이번에 당신이 사장한테 책망 들은 것도 그 때문인가 합니다 집에서는 신문사 시간 맞춰 나가셨는데 신문사에 전화를 걸면 아직 안 들어오셨다니 그렇게 출근을 게을리 하시고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잠깐 말을 끊고 생각하다가 글쎄 여보쇼 무엇하러 그 짓을 하시오? 선비면 선비답게 공부나 하고 글이나 쓰시지 돈의 허욕은 무엇하러 내세요? 하고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 세상은 돈 세상이어든 금전이 있어야 하거든 나만 있으면 행복되시다고 안 하셨어요? 허! 그건 그때 한 말이고 하고 허영은 순옥의 어깨를 툭 친다 그때에는 나만 있으면 행복될 것 같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이었단 말씀이오? 그런 것이 아니지 순옥이도 있어야 하지 돈도 있어야 하고 안 그렇소? 허영은 너터로 솜을 치지만은 순옥은 갈수록 더욱 새침하였다 나 보기에는 지금 당신의 심리는 돈만 생긴다면 순옥이라도 팔아먹을 생각인 것 같소 누가 한 십원만 준다면 가부하다가 정 돈이 급하면 단 만원만 주어도 팔아 자실 것 같소 지금 당신 속에서 돈에 잔뜩 허욕이 났으니깐 하고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순옥이가 아직 모르거니 하는 동안 허영은 주식한다는 것을 속이고 있었으나 순옥이가 말끔 알고 앉았는 것을 보고는 허영은 꺼릴 것 없이 전화통 앞에 앉아서 여보 야마킹이오요? 리츠키 가네신 얼마요? 하고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하였다 이따금 돈을 따는 일도 있는 모양이어서 허영은 순옥에게 목도리 장갑 같은 선물도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러할 때에는 그는 대단히 의기양양하여서 빙글빙글 나치 온통 웃음이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내가 애써서 돈을 버는 것도 다 사랑하는 우리 순옥을 위해서란 말이오 하고 진정으로 기뻐하였다 순옥은 허영의 이 말이 진정인 줄을 느낀다 그러나 허영은 재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부를 시작한 지 반년도 못 되어서 토지와 가옥을 2번 3번으로까지 잡혀서 빚으로 얻은 돈을 다 없애버렸다 허영이가 술이 취하는 날이 많고 집에 들어와서도 풀이 죽은 날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순옥은 미리 짐작도 하였지만은 다만 방관하는 태도밖에 취할 수 없는 순옥이었다 순옥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불쾌한 답볕을 아니 보이는 것이었다 사랑에 깨어진 마음과 돈에 깨어진 마음은 백약이 무효한 병이었다 그러면서 허영은 최후의 한 줄기의 희망을 가졌음인지 또는 가장으로 남편으로 위신을 보존하기 위하여서인지 영 긴박한 재산 상태를 순옥에게 설파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최후의 파탄의 날이 왔다 그것은 순옥이가 허영과 혼이 난 지 만 일개년 남짓한 창경원 밤 사쿠라 구경할 때쯤 해서 허영도 나가고 없는 때 허영의 집과 동산이 온통 차압을 당한 것이었다 재판소 사람이 와서 순옥의 장에까지 봉인을 붙이고 간 것이었다 순옥은 이런 일은 구경도 처음이었다 차압하는 절차가 다 끝나기까지 순옥은 손길을 마주잡고 우트커니 대청에 서 있었다 한 씨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집달리를 향해서 야료를 하였으나 젊은 집달리는 웃고만 있었다 이 봉한 것 떼면 큰일 나 잡혀가 하고 집달리가 가 버린 뒤에 한 씨는 마룻바닥을 치며 울기를 시작하였다 동네 애들과 여편내들이 중문까지 들어와서 기웃기웃 구경을 하는 것이 순옥에게는 퍽 부끄럽고 괴로웠다 그날 밤에도 허영은 안 돌아왔다 이튿날도 밤 11시나 되어서야 허영이가 술이 얼근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왔다 순옥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허영의 모자와 애투를 받아들고 건넌방으로 들어왔다 허영은 불을 끄고 괴괴한 안방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문을 닫고 건넌방으로 건너왔다 한 씨는 잠이 들리가 없건만은 아들이 들여다보아도 모른 채 한 것이었다 순옥은 허영이가 불이 죽어서 아랫목에 펴놓은 자리 위에 펄썩 앉는 것을 보고 저녁은 잡수셨소? 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밥? 하고 허영은 비로소 순옥을 바라보았다 바비 목에 너무 가오? 하고 푸우하고 길게 분한 숨을 쉬고 나서 어제 종일 오늘 온종일 그놈을 찾아다니다가 종식 못 찾았소 그놈이 하늘엔 아니 올라갔을 더이지 튀어지지만 아니했으면 만날 날이 있을 테야 이놈이 내 눈에 띄기만 하는 날이면 내가 그놈의 배를 가르고 간을 내어서 먹고야 말테다 이놈 하고 온 집안이 찌르르 울리도록 호통을 뺀다 그놈이란 누군데 그렇게 분해하시오? 하고 순옥은 물그릇을 들어서 허영에게 주면서 물었다 허영은 순옥이가 주는 식은 숭용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그릇을 떨커둥 소리가 나도록 방바닥에 놓으며 순옥이 면목 없소 순옥이가 바로 본 것을 내가 순옥의 말을 아니 듣고 그놈한테 감쪽같이 속아서 집을 망치고 말았단 말여 하고 주먹을 불끈불끈 쥔다 이만하면 순옥은 다 알아들었다 그러므로 허영에게 더 묻지도 아니하였다 허영이가 분해서 하는 말에 의하면 김광인이가 금광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짱한 거짓말이었고 저도 논섬직이나 있던 것을 기묘와 가부에 재 털어놓고 일시 십수만 원 잡은 일도 있었으나 그것도 일년이 못돼서 없애이고 한창 궁하던 판에 허영을 만난 것이었다 그래서 허영의 땅문서와 집문서를 고리 대금업자에게 잡히고 돈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반씩 갈라서 반으로는 사고 반으로는 팔아가지고 남으면 그것은 제 몫으로 하고 판 것이 밑지면 그것은 허영의 몫으로 하고 이 모양으로 김 저는 언제나 따고 허영은 언제나 읽는 이러한 개교를 쓴 것이었다 이따금 허영이가 딴 것은 김이 허영을 후리기 위하여 다섯 번에 한 번이나 남는 허영의 몫을 삼은 것이었다 그 뿐더러 허영의 집문서 땅문서도 다른 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김이 형식상으로 제 근고에 맡아두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으로 2만여 원이나 고리채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허영은 김광인을 제 믿을 만한 후원자로 잔뜩 믿고서 출판사업까지 한다고 뽐낸 것이었다 집을 망쳐놓고 이제 무슨 낯으로 세상에 나가 다닌단 말이요 난 아주 한강에나 나가서 죽어버리고 집엔 안 들어올 양으로 후 하고 허영은 앉은 채로 울기를 시작하였다 순옥은 허영의 참모양을 본 것 같았다 늘 얼렁뚱땅하는 귀의 진면목을 본 것이 마음의 기쁜 것도 같았다 너무 상심 마시오 하고 순옥은 손으로 허영의 무릎을 흔들었다 상심을 어떻게 하나오 집안이 망한걸 인재부터는 집 한 칸도 없는걸 이 집만 내 것을 만들자도 삼천원은 있어야 될걸 난 인재는 죽는 길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김가놈은 죽이고야 죽을걸 허영은 점점 제 진면목을 발로 하였다 아무 꾸밈 없는 저를 순옥의 앞에 드러내어 놓은 것이다 그까짓 것 본래부터 없는 줄 알죠 그리고 우리 둘이서 벌어서 어머니 봉양하고 그리고 먹고 살죠 돈 한 2만원 있어야 살고 없으면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분해하시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요 또 김같은 사람이야 애초에 사귀시기가 잘못이지 이제 원수는 무슨 원수를 갚아요 여보세요 돈이랑 땅이랑 집이랑 김가의 일일랑 다 잊어버리고 인재부터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생활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당신도 이번 일을 기회로 아예 돈 욕심은 다 버리시고요 네? 우리 인재부터 그렇게 살아요 네? 네 내일부터라도 직업 구해서 먹을 거 벌게 네? 우리 그렇게 해요 자 옷이나 갈아입으시오 허영은 순옥의 말에 놀란다 취했던 술이 번쩍 깬 듯이 놀란다 그리고 순옥이가 저보다 여러 급 높은 사람이라던 영옥의 말을 생각한다 동시에 허영이 저는 영옥의 말에 결코 순복하지 아니하고 역시 제가 순옥이보다 여러 급이나 높다고 생각하여 오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일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순옥이가 한없이 고맙게 생각이 된다 실상 허영 자신은 부모의 유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자신이 도무지 없었다 마침내는 가부하느라고 출근을 게을리하여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지만은 신문사에서도 환영받는 기자는 못되었다 더구나 줄글에는 재주가 없고 시나 노래밖에 쓸 줄 모르는 허영은 신문사에는 그리 필요한 기술자도 아니었다 게다가 자존심은 많고 편집 사무 같은 데는 재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따위 허드린 일을 해 하는 식이어서 우사람들이나 동료들 간에서도 호감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허영이가 큰 소리를 하고 살아온 것은 집칸과 벼썸이나 하는 재산을 믿었음이었다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허영은 끈떨어진 망석중이었다 하물며 김광인을 일생의 경제적 후원자가 될 사람으로 크게 믿던 끝이라 허영이 받은 타격은 대단히 컸던 것이다 허영은 제 말과 같이 한강에 빠져 죽어버릴 것까지도 생각하였다 그가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오뎅집에서 컵술을 퍼먹을 때에는 이 술이 취하는 기운을 타서 한강으로 달리리라 한 것이었다 허영이가 대할 면목 없는 사람이 그 어머니와 아내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밤낮 큰 소리만 하고 뽐내어오던 그는 아내의 순옥을 대하기는 실로 낯에서 지간할 일이었다 이러한 아내에게서 이러한 부드러운 말 그것은 다만 부드러운 말만이 아니었다 을 듣는 허영이 아무리 둔감하더라도 아니 놀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내일부터 직업을 구하다니 무슨 직업을 구하오? 하고 허영은 미안한 듯이 그러나 살아난 듯이 순옥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못 구해요? 교원 자격도 있고 간호부 자격도 있는 걸 하고 순옥은 죽을 뻔하던 자식이 겨우 숨을 돌린 때와 같이 가엾음과 안식함을 느끼면서 빙글에 웃었다 이 웃음은 허영의 된 상처를 녹이는 힘이 있었다 순옥의 침착하고 자신 있는 부드러운 말과 웃음에 허영은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시인적 상상력은 교회의 조그만 사글새 초가집에서 새로 차릴 가정생활까지 눈앞에 그려보았다 당신은 참말 천사시오 하고 허영은 순옥의 앞에 허리를 굽혔다 이것도 다른 때와 달라 허영의 진정인 것을 순옥은 느꼈다 이튿날 아침에 순옥은 장 속에 두었던 3,000원 예금 통장을 내어서 허영을 주었다 허영은 깜짝 놀랐다 이게 웬게요? 우리 오빠가 다 시집 올 적에 주신 거야요 두었다가 급한 때 쓰라고 이걸로 집만이라도 찾으세요 집만 찾아 놓으면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겠지요 딴 말씀은 물으시기 전에는 여쭙지 마시구려 허영은 또 한 번 순옥의 앞에 허리를 굽혔다 이번에는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간절한 절을 하였다 그리고 허영이가 고개를 쳐들 때에는 허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원, 이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소 집만 찾으시고 김 씨는 잊어버리세요 무엇이나 당신 말씀대로 하리다 원, 이런, 이런, 도무지 미안하고 무엇이라고 난 참 하고 허영은 순옥의 3,000원 통장과 도장을 손에 든 채로 눈물을 흘리고 앉았다 허영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앉았더니 불쑥 일어나서 안방으로 건너갔다 한 시에 큰 소리가 나고 허영의 울음 섞인 소리가 나고 이러기를 얼마를 하더니 한 시가 비척거리면서 대청을 걸어서 건넌방 문을 열었다 아이 어머니 하고 순옥은 끝없는 생각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온목에 비켜섰다 한 시는 아랫목에 펄썩 앉으며 아가 거기 좀 앉거라 하고 순옥을 힐끗 본다 순옥은 방 한구석에 팔을 짚고 앉아서 고개를 숙인다 어미가 며을 자식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것은 면목이 없다 하지만 이런 고마운 일이었구나 네 남편이 집안을 망해놓은 것을 너 때문에 직한이라도 쓰고 살게 되었으니 네게 뭐라고 다 할 말이 없다 네가 아니더면 식구가 다 한 대로 나앉을 뻔 했구나 고맙다 하는 한 시의 말은 흐려진다 아이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옥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 일찍이 순옥은 오빠 영옥을 찾았다 혼이 난 지 1년이 넘는 동안에 영옥이가 두 번 허영의 집을 다녀갔을 뿐이요 순옥이가 영옥을 찾아가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 웬일이냐 하고 영옥은 순옥이가 오빠 계시유 하고 방문을 여는 것을 보고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놀러 왔지요 하고 순옥은 상글상글 웃었다 놀러? 하고 영옥은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서 순옥을 훑어보았다 왜요? 난 오빠한테 놀러보다요? 어떻게 허영이가 너를 밖에 내놓았어? 흠 그래 너의 집엔 아무 일 없나? 앓는 사람은 없어요 앓는 사람이 없어? 흠 왜요? 순옥은 영옥의 얼굴에 의심스러운 표정이 우스워서 어린애 모양으로 웃는다 허영인 뭘 해? 뭘 해요? 집에 가만히 있지 가부판에 다닌다던데 그것도 그만두었어요 그만두었어? 응 왜?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나 보군 맞았어요 맞았어? 어떻게 오빠가 아시유? 뭘? 아니 허가 미천이 다 떨어진 줄을 말여 미천이 떨어졌길래 그만두지 않니? 왜 남기곤 못 그만둬요? 허영이가 어떻게 남기니? 왜요? 흠 못 나서요? 바로 알았다 그래도 자기더러 물어보세요 세상에 제일 잘난 놀아지? 꼭 돈은 번다고 장담하고? 아이 시원도 하시고 무엇이? 오빠하고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해 왜? 속이 툭 트이셔서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깐 그 긴가 녀석한테 속아 넘어갔겠구나 어떻게 아세요? 왜 그때 너희 집에 보지 않았니? 벌써 틀렸더라 허영이가 그 녀석한테 몽땅 먹혀버릴 꾀더라 그걸 어떻게 아시고 왜 허보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 긴가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흥 벌써 틀린걸 내가 말한다고 듣겠니? 하느님이 타이르셔도 안 되겠더라 흥 오빠가 참 용하셔 왜? 안 들어요 나도 그 김이라는 사람이 불길해 보이길래 한 번 말을 했지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영 안 듣는구먼 안 듣기만 하나 썽을 내는 걸 뭐라고? 남편의 친구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버릇 어디서 배웠느냐고 그게 암박사한테서 배운 거냐고 그래? 넌 뭐라고 했니?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잠자코 있었지? 맞았어요 응 제법이다 무엇이? 내가 잠자코 있는 것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이론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여든 불장난하다가 손을 대고 나서야 불이 뜨거운 줄 아는 패하고 말이다 그래 얼마나 미쳤어? 몽땅 몽땅이라니 있는 거 재다 재다? 땅이랑 집이랑? 그럼 그것밖에 더 했소 얼마나 잡혔는데? 한 2만원 넘는데 그래 어떻게 되었니? 다 차압 당했지요 내 잠고정 영옥은 놀라운 모양으로 순옥을 물끄러미 본다 차압을 당했어? 언제? 그저께 금요일날 집단리가 와서 모두 표지를 붙이고 갔어? 응 오빠는 어떻게 하시오? 표지 붙이는 걸? 그런다고 그러더구나 장관이야요 아주 이 표지 떼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하고 순옥은 웃는다 그래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요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 오빠가 주신 3천원 통장 주었죠 집이나 찾으라고 세간하고 그래 집은 찾았니? 월요일 내일이지 내일은 와서 표지 떼어준대 토요일날 갔다가 물었으니까 그럼 너 돈 한 푼도 없구나 없죠 내 돈을 그렇게 한 푼 없이 다 주워버리고 어떡하니? 왜요? 왜요라니 남편이란 게 그따위고 한데 그 돈을 주고 나니깐 도리어 속이 시원한데요 왜? 남편에게 딴 비밀을 둔 것 같고 또 딴 속을 둔 것 같아서 하고 순옥은 잠깐 수십한 빛을 보인다 어지간하다 무엇이요? 아니 네 마음이 상당하단 말이다 하고 영옥은 몇 번 고개를 끄덕인 뒤에 그렇지만 앞으로 어떡할 작정이야? 하고 순옥의 낯빛을 근심스럽게 바라본다 무엇을요? 아니 이제부터 무얼 먹고 살아가느냐 말이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입고 살 것 근심 말라고 그럼 오빠 안 믿으시요? 그거? 그래도 그건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 말이지 해는 악인에게도 빛이시지요? 하긴 그렇지 난 그 재산 다 없어진 거 복으로 압니다 어째서? 그까짓 것 때문에 허도 속에 교만이 잔뜩 들고 시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음 그래 이제는 그 교만이 빠졌든 난 허하고 사귄 뒤에 십 년이 거짓데도 허가 참으로 아무 거짓도 거드름도 없는 모양을 이번에 처음 보았어요 이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고 걱정하는 거며 내가 그 돈을 내놓았다고 고마워하는 거며 또 집안이 망했다고 슬퍼하는 거며 또 내가 직업을 얻어서 밥을 번다니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미안해 하는 거며 모두 진정이야 오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빠 아네한테 가서 직업 얻을 의논이랑 하고 온다니깐 허도 어서 가보우 그러고 시어머니도 오 어서 가보아라 그동안 한 번도 못 가서 안 됐구나 빈손 들고 가느냐 그러시고 이것이 그까짓 2만 원 돈에 되겠어요 오빠 난 허랑 시어머니랑 그 꾸밈 없는 찬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나 기쁜지 몰라요 오빠 내가 미친 계집애지요? 왜? 집안이 망했는데 이따위 생각을 하니 말아요 허가 그런 마음을 한 번만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 내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아이 내가 너무 내소리만 했어 하고 순옥은 고쳐앉으며 오빠 어머니 편지 받으셨수? 응 바로 어저께 안녕하시대? 응 네 걱정만 하시더라 뭐라고? 마음이 그저 안 놓이셔서 그러지 너 애 안 낳느냐고 하시더라 내가 아이? 응 과분해 애 아들한테 널 시집을 보내셨으니까 걱정이 안 되시겠니 며느리가 아들을 하나 낳아놓아야 지위가 경고하거든 그래서 그러시지 뭐 그렇게 한 푼 없이 된 줄 아시면 걱정하시겠죠? 그럼 그래도 어머니는 하느님 믿으시니까 또 오빠 왜? 언니한테 편지하시오? 하지 왜? 정말? 응 한 달에 한 번씩은 해 네 말대로 아이 고마워라 오빠 언니를 잘 위해주시오 또 남봉나지 말고 내가 언제 남봉났니? 술 잡숫고 담배 잡숫고 언니한테 편지 안 하고 그럼 남봉이지 뭐요? 술은 지금도 먹는데 담배도 피고 그래도 언니만 잘 사랑하시면 괜찮아 왜? 허영이는 다른 일도 하는 모양이든 누가 아우? 아무려나 아내야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지 뭐요? 또 남편이 아내를 안 위하게 되면 남봉 난 거고 안 그래요? 허영이가 사람이 주책이 없어서 여자에게 대해서도 좀 해풀 거다 더구나 더구나 화가 나면 사람이란 남봉이 나는 거야 허영이가 딴 계집이나 따라다닌다면 너는 어떡할래? 가만 두죠 난 나 할 일이나 하고 나 할 일이라니?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말이죠 그러다 정말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거든 난 살짝 불러 나오고요 꼭 그대로 될까? 정작 당하고 보면 내 마음도 뒤집히지 않겠니? 질투로? 순옥은 고개를 한참을 도리도리 하고 나서 아니 난 질투심이 날 것 같지 않아 남편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허가 다른 여자를 원하기만 한다면 난 곱다랗게 물러설 것 같아 하고 멀거니 어디를 바라본다 그런데 하고 영옥이가 아까부터 물어보려면서도 딴 말에 가려워서 못 물어보고 있던 말을 할 기회가 왔다 하고 어떡하련? 하면서 순옥을 본다 뭘요? 아니 넌 이제 어떡할테냐 말이다 나요? 하고 순옥은 한참이나 영옥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마음에 계속하던 생각을 정리해버리는 것이다 그래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의논을 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기로 나 의사가 될테야 의사? 응 시험을 치러서? 내가 안선생 병원에 4년 있었으니까 몇 달 못 차긴 하지만 시험 칠 수 있죠? 치룰 수 있기야 하지 그렇다면 너 언제 의학 공부했니? 병원에 있을 적에 책은 보았어요 선생님 책을 무엇? 내과랑 애과랑 산부인과랑 소아과 또 생리학 병리학 이런 것 다 보았어요 해부학도 한 벌 보고 그럼 다 보았구나 한 1년 내버려 두었으니까 좀 잊어버렸겠지만 그런데 물리학하고 화학하고요 임상하고 그게 걱정이야 왜 물리 화학 배웠지 학교에서? 그게 언제예요 벌써 10년이나 넘은걸 또 우리 학교 선생이 좀 변변치 않아서 물리 화학을 잘 못 배웠어 그럼 시험은 언제 쳐보게? 금년에 아직 안 지나갔죠? 아직 안 지나갔지 5월인가 6월인가 왜 금년에 쳐보게? 네 봄의 절반 가을의 절반 그렇죠? 그런가 보더라 그런데 봄에 치르는 게 아마 물리 화학이지 해부학이랑 가을이 임상이고 그렇다나 봐요 그럼 언제 준비할 새가 있나? 오빠 날마다 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오빠 책 좀 빌려주시고 내가 교과서가 있나? 왜? 집에 두고 안 가져오셨어? 북한도 병원에 있지 책이야 안 선생 병원에도 있다면서? 거기야 있지만 그럼 안 선생 한테 하다가 영옥은 말을 끊고 잠깐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안 선생 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지 책도 책이지만 임상 진단하는 거랑 처방하는 거랑 그걸 배워야지 그러자면 안 선생 병원에서 밖에 할 때가 있어? 없죠 하고 순옥은 시무룩하다가 그렇게 안 하곤 안 되지 오빠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영옥을 바라본다 안 되지 어떻게 되니 맨 꽁무니로? 왜 허영이가 말 안 들을까 봐서 그러니? 내가 안 선생 병원에 가 있는다면 허가 좋아하겠어요? 그때에도 바로 이 방에서 허가 제 입으로 혼이 난 뒤에도 나는 안 선생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보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혼인 해놓고는 목욕탕에도 못 가게 하는걸? 목욕탕에도 못 가게 해? 응 목욕탕에도 못 갔더랍니다 지금은 목욕탕을 지어 놓았지만 너 그럼 안 선생한테는 한 번도 안 가보였니? 어딜 가요? 아니 혼인 후에 한 번도 안 갔어? 그 집 대문 밖에 오늘이 처음이야요? 미친 녀석이로구나 너도 못난 계집애고 하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윽히 순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게 안 온 것도 허영이가 내보내질 않아서 안 온 거야? 하고 붕괴한 눈치를 짓는다 그럼은요 내가 오빠한테 온다면 가지 말라고 제가 오빠 데려오마고 그런답니다 원 저런 못난이가 어디있노 그러기로 너도 너지 그런 학대를 받고도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집에서 나온다면 몰라도 가만히 있지 어떡합니까 그래 잘 참아져 그렇게 그럼 참지요 어떻게 해요 너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은 없니 나오다니 하고 순옥의 눈썹이 찍 올라간다 이혼하고 나온단 말이야 이혼이란 그런데 쓰는기지 뭐람 이혼이요 하고 순옥은 한숨을 진다 그럼 어떻게 살아 일생을 난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하고 순옥은 고개를 도리도리한다 네 네 그러지 오빠도 건성 위로 네 네 하셨어 흠 그럼 그걸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흠 하긴 중대한 서약이라야 옳지 넌 그래 그 서약을 꼭 그대로 지킬 작정이냐 그럼 그러면요 그야 내 생각이 옳지 옳은 것밖에 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난 애초에 낙을 보려고 시집간 것은 아니니깐요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또 하느님이 하라시면 어머니 노릇 가정이라도 해볼 양으로 시집을 간 것이었든요 고생이 오면 고생을 겪어보자 불행도 오면 불행도 당해보자 또 낙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맛을 보자 그저 이거야요 그런데 무얼 이혼을 해요 좀 더 나은 남편 얻어가서 좀 더 편안히 살아보게요 흠 오빠 난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요 난 그저 지금 모양으로 허영의 아내로 또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그 집 며느리로 어디 내 힘껏 해볼래요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보게 난 그저 그것뿐이아요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빛난다 순옥의 말을 듣는 영옥도 몸이 오싹하고 눈 자유가 쓰려짐을 깨닫는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았던 영옥은 고개를 번쩍 들며 순옥아 하고 불렀다 그것은 목이 메인 소리였다 네 하는 순옥의 대답은 들릴락 말락 하였다 흥 내 말이 옳다 하고 소리를 내어서 늦게 울었다 얼마를 오라비와 누이는 마주보고 울었다 그럼 가자 하고 영옥은 옷을 입고 나섰다 어디로요 하고 순옥도 눈물을 씻고 따라 일어선다 너희 집에 무엇하려고요 가서 네 남편하고 단판을 해야지 무슨 단판 너 시험 준비 말이다 허영은 집에 있었다 아주 풀된 힘으로 대청까지 나와서 영옥의 손을 잡고 얼굴이 전체로 웃음으로 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풀죽고 초조한 빛을 가리울 수는 없었다 걷는 방에 들어와 앉는 길로 허영은 도무지 자네 대할 면목이 없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음 순옥이한테 말을 대강 들었어 더 말 말게 하고 영옥은 웃어보였다 허영은 쓴 웃음을 웃었다 허영은 바로 1년 전에 영옥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게 탐욕이 많다고 말한 것을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부끄러웠다 실상 저는 탐욕이 없는 줄로 자처하였지만은 필경은 탐욕으로 패한 것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모두 합하여 허영은 영옥을 대하기가 심히 부끄러웠다 안빈이나 순옥이가 저보다 여러급 의라던 영옥의 말과 같이 영옥도 허영 저보다 여러급 의라고 항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영은 제가 한량없이 조라듬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초라한 제 모양을 보는 것이 심히 부끄러웠다 순옥은 잠깐 앉았다가 어머니 방으로 건너가고 말았다 제가 자리에 있어서는 말이 불편할 것을 느낀 것이다 난 지금 순옥이 더러 자네하고 이혼하기를 권했네 하고 영옥은 사정없는 첫 방망이를 허영의 머리에 내리쳤다 응? 하고 허영은 펄쩍 뛰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왜 자네 이혼할 맘 없나? 하고 영옥은 둘째 방망이를 쳤다 영옥의 어성은 낮았으나 얼굴은 무서울 만큼 엄숙하였다 왜 순옥이가 자네 보고 무슨 말을 하던가? 하는 허영의 얼굴은 감정의 혼란 상태 그것이었다 아니 한마디로 대답을 하게 자네 지금도 내 누이를 사랑하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럼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대답 말고 그런 말 위한 말 말고 말이야 참으로 진정으로 대답을 해보란 말이야 참으로 그래 그럼 이혼할 수는 없단 말이지? 암 허영은 힘있게 대답한다 그럼 또 한가지 묻겠네 이것도 얼렁뚱땅한 대답으로 말고 참으로 대답해보게 자네 내 누이를 한 인격자로 믿고 존경하나? 암 믿고 존경하고 말고 그게 정말인가 참인가 하고 영옥이가 제치는 바람에 허영은 잠깐 주저주저한다